2월 10일에 안녕 빗물이 떨어지니까 동글동글 동글 동글 동그랗게 으으 손이 차가워 그네도 안돼 엄마 간다 큰거 먹고싶다 숙주나물 꼬꼬 씹어서 물걱 하는거야 어 뭐지 맞아 맞아 아빠가 이리와봐 아빠가 씻겨줄게 앉아? 아이고 잘추네 아이고 잘추네 아이고 잘추네 아랑이 어디 나가려고? 뭐 줄까 한 번인가? 오야야야야 그럼 방방에 뛰어봐 아이고 잘추네 우와 아랑이 대단하다 아랑아 내가 먹어야겠다 그러면 안돼 음 잘추네 음 잘추네 음 어때? 기절하겠다 아우 우수해 해봐 우수해 아우 쿵쾅쿵쾅하면 안돼 아우 산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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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좋기는 아니에요 반 반에 뛰어 와우 아우 아랑아 배 아 들어갈 수 없어 꼬 타봐 꼬 타봐 꼬 타봐 꼬 타봐 반지 반지 맞아 반지 오우 배 오지간이 근데 엄마가 바구니 줘야지 이거 할머니한테 혼나 할머니는 맴매 안돼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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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아랑이 어떤 거 가질래요 아랑아 이게 더 좋은거야 이모당 받을까 이모당 받을까 아랑아 이거 달라고 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랑아 노래 한 번 더 해봐 잘 자라 우리 아가 할까 뒷동산에 남동 코 작거야 응 이리 코 자자 하하하하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하하하 이쁜 바지 입었어요 대바지 입었어요 대바지 입었어요 다리가 엄청 기네 우리 아랑이 아랑아 춤 춰봐 춤 아랑아 롤란 아랑아 만들어낸 주세요 정말 아랑아 강아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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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간질해 먹는거 아니야 간질간질해 잘 먹네 엄마 줄까? 안돼 엄마 줄까? 아기가 먹는다 차가워? 엄마 줄까? 얼마 안 남은거 같아 춤추는거야 기분좋아 달 달님 안녕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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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천천히 넣어봐 천천히 약 약 약 먹을까? 응 약 약먹어야 돼 아랑이 아파? 응 약먹어야 돼 아랑이 아파? 응 아야야야 지금 수고하다가 아아 그거 어디 갔지? 그거 없으니까 그냥 해 이 새로운 장난감이 밖에 있대 바쁘다 우와 우와 알아 조이 아 뭐 또 할래? 이거 이름 뭔지 알아? 조이 아니 이거 이거 이름 뭔지 알아? 노니 토토토니 네요 고래 맞아? 응 가오리 잡았어 재수 현대 거북이 미역 소주 사기 어?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응 아라님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옳은 뉴스인데? 응 옳은 거 먹으면 안 돼? 파파 파파 음료수? 응 그것도 옳은거야 회사 가야돼 아빠 안녕 안녕 책 책 볼까? 응 선물 해봐요 엄마 목소리 안나와 안나와 엄마 목소리 어때? 어때? 목소리 어때? 어때? 어떤거 같애? 같애 하하하 응 차 아기는 못마셔 뭐였어? 안녕 친굽이 안녕 응 안녕 친구들 콩텔다 빠쌤 빠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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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뭐야 뭐가 떨어졌어? 칫에 또 또 도둣둥 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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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무 예쁘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엄마 보세요 약 먹을까? 아빠가 갔다 오자 엄마 봐봐 바닥 치우스 간식이 없는데 아랑이 느낌 오면 아랑인 것까지 먹는데 아랑이 그래? 그치? 아랑이 그래 엄마 보세요 멍멍이 멍멍이가 있어? 시소 타보자 세 개 타고 싶어? 응 두 개는 다 못 타지 엉덩이가 하나잖아 파랑색? 그래 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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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어디다 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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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칭칭 아랑이 숙소 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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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어 이제 안녕 뭐야 저거 새우인거 같아 새우 색깔친구들이 내려왔어 가을에 높은 높은 산에 가면 낙엽이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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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진 낙엽들도 오오 남았다 남았다 아랑이 누구야 살살살살 아랑이도 손에 이렇게 올려볼 수 있어? 아랑아 손에 올려보자 예쁘게 내려옵니다 배꼽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요? 오오 나비가 오지 나비가 있어? 오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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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탈 수 없겠다 시소도 못할 것 같은데? 가보자 시소는 어떻게 됐나 쿵쾅쿵쾅 멍무 마이 코 잘라구 코 잘라구 불꽂 불꽂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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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옵기 오지 바이올린 eBay 그나 ρ 김 밀키 회 ninete az 어..그렇게 가렸어? 그렇지 않아? 응 응 짠 메이블의 아빠는 콧수염이 있어요 아 콧수염 어딨어? 콧수염? 거기 있어? 아빠 콧수염 있어? 콧수염 아빠 콧수염 아빠 콧수염 있어? 콧수염 거기 있어? 거실에서 투벅투벅 소리가 들려요 늑대가 돌아다니는 소리일까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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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여기 망치를 주고 그러긴 위로 자리다 라랑아 현장 들고 어디 가 아프 잠수 하고 싶어 아이고 고마워 알아랑아 오쥬야? 오쥬야? 어 아야야 살살 만져야돼 오쥬 말이다 만져봐 냄새 맡아봐 짭짭 응 아 공기 좋다 근데 진짜 소리 들려요 아빠가 아빠 아빠 손잡고 개가 아기가 개벌레네요 개벌레네요 우와 신기하다 움직였어 도마뱀 도마뱀이에요 개벌레면 안녕 안녕 오빠가 거북이래 사슴벌레 사개벌레 사슴벌레 안녕 아니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움직이는 걸 덮고 갔었는데 그치? 우와 고구부야 자기들이 뒤집었어 뒤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게 거북이야? 안녕 오빠와 무고워? 무서워? 그래 그래그래그래 바다야? 바다 우와 우와 치리 하다 잡아? 무고기가 작아? 황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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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엄청 벌합니다 바다 바다 고지도 바다 고지도 바다 고지도 우와 아랑의 방 아랑의 방도 있지? 개미들도 다 방 다 있어 다물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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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벌레소리래 찡찡이 아니고 색색이 도어 무슨 소리야? 섹시한 소리야 우리 공룡 보러가자 아랑의 공룡 아랑의 공룡 알지? 공룡 아빠랑 같이 갈까? 아랑의 공룡 저희 인형이야 인형 아빠 안아주세요 애그랑 아랑의 공룡 아랑의 공룡 아랑의 공룡 아빠 인사도 한다 아랑의 공룡 아랑의 공룡 무서워? 응 왜 무서워? 응 벗겨줄까? 그럼 엄마랑 안고 다녀, 엄마가? 응. 아랑이, 저기다 집어넣어. 옳지. 아랑이가 날아갔네, 아랑이가 신발 보면 그 동안. 어디요? 저기 있어요. 어디서 왔어. 자식이 안녕. 예쁘다. 그치? 자식들 예쁘다. 뭐지? 사실, 우리 수고한가요? 응, 응. 너 아기! 아랑이가 죽인다. 아... 이야... 헤쳐주세요 아... 아... 다음 따라해봐 이마 아야했어요? 아니야... 그냥 붙여봤어요 멋있다 주렁주렁 스티커 붙여놨네 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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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아냐 오... 오... 아... 사랑해요 하트? 지금 온 세상이신거 같아 셀프는 내가 먹어야지 내일랑 같이 먹으면 좋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랑아 크리스만이 밥 숟갈로 먹어? 물놀이 하러 가자 아랑아 물놀이 하고 또 먹어 아랑아 물놀이 할까? 아랑아 맛있다 형 먹고 조금 이따가 또 먹어